아트만 달리 무드라는 가슴 사이로 가는 게 기본이고요. 여기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목에 어깨에 있는 데가 텐션이 와요. 가슴이 어때요?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슴골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게 하면 해금치를 바깥으로 벌리게 돼요. 한 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숨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무드라는 반드시 팔꿈치를 옆으로 손발에도 붙이세요. 숨을 왜 마시면서 올렸잖아요. 팔이 머리보다 들려. 그리고 내쉬면 가슴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깨 내리시고요. 자 그럼 이 팔 그대로 시작합니다.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다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립니다. 내쉬면서 다시 체온이 좀 낮을 때 체온이 낮으면 우선은 체중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경화증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체중을 좀 빼야 된다거나 몸은 너무 냉해서 컨디션이 안 좋고 일어나기 어렵다 이럴 때도 하세요.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정면을 보도록 정면을 집중해 보세요. 바닥이 보이시면 안 돼요. 정면을 보셔야 돼요. 마시면서 위로 정면 보세요. 정면이요. 정면이요. 25 25 25 이게 정면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턱을 당기시고요. 다시 지금 보고 계신 정면을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시작 마시면서 정면 보세요. 팔 다 뒤로 천장이 아니라 정면이요. 25 돌려갑니다. 시작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정면 보세요. 정면, 정면, 정면 내쉬면서 다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땀이 날 때까지가 이거는 기준이 되고요. 다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정면, 정면 팔 키세요. 턱 당기세요. 위안지 척추가 강화돼요. 마시면서 쭉 위로 칼 다 드세요. 내쉽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위로 뒤꿈치 살짝 늘리고요.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쭉 위로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로 내쉬고 마시면서 쭉 위로 내쉬고 이게 이 아킬렌스 번이 있는 때가 움직이고요. 척추를 바로 세우면서 몸을 세우기 때문에 이게 펌키러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지금 겨드랑이에 땀이 날아져요. 그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발뒤에 왼쪽 발등을 꽈요. 오른손을 위해 왼손을 옆에 휘버라고 하는데요. 손은 허리치네. 그래서 정면을 보는데요. 휘버는 부정적인 것을 파쇄하고 긍정적인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우측 턱을 턱을 당깁니다. 욕망과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판단들은 다 탑재하고요. 내 안에 있는 장점과 신통한 힘만을 양아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소원을 중심을 잡는 방법입니다. 10번 호흡하고요. 반대를 잡습니다. 휘버 신 상을 아마 찾아보시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건 휘버 신이 쥐고 있고요. 쥐가 악 하고 있는 모습이 될 때까지 목을 밟고 있어요. 휘버 신이. 이게 욕망과 내 판단이 맞다는 어디서고 감정을 밟고 이렇게 내 판단이 맞다는 걸 이렇게 잡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세요. 굉장히 의지가 필요합니다. 왼손은 가슴 옆에 오른손은 둘씩 겨울팍을 당깁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기준합니다. 10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를 막히시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따닥이 무드라라고 하는데 요가 동작으로 보면 앞으로 구부리기 잘 되고요. 숨을 마시면서 쭉 위로 들고요. 내쉬면서 발끝을 잡으시되 시선은 다리를 보고 한공과략근을 돌리고 내쉬면서 턱이 가슴 쪽으로 더더더 더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바로 하시고 그 상태에서 10번 숨을 쉽니다. 하나 둘 넷 넷 넷 넷 다섯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내쉬면서 항우거리어 끝, 복부, 턱을 당기고 평화를 해드리기 위해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비킵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항우거리어 끝,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정면 보세요.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항우거리어 끝,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정면 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한곤 가려 끝,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정면 보시고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그대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한곤 가려 끝, 복부,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가볍합니다. 숨을 깊게 마십니다. 턱을 당겨서 그대로 뒤를 봅니다. 숨을 깊게 마셔서 내쉬면서 오른쪽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마시고 내쉬면서 뒷꿈치를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보시고 호흡을 들기 위해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마시고 내쉬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발을 잡아서 숨을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요. 마시고 내쉬고 내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건데요. . bilnia , ,